네 이게 사실 AI 뉴스에서 다루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 비중면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따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2라는 그런 툴이 또 발표가 되었는데요 차치피티와 비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인공지능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걸 차차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11일날 클라우드2를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 제가 AI 뉴스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소식을 살짝 다룬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POE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에 반해서 물론 비용도 들어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다뤄야 될 이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톡 투 클라우드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UI가 상당히 깔끔하죠 가입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 국내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VPN을 제공하는 브라우저가 있죠 바로 이제 오페라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VPN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게 되면 또 다른 지역의 IP를 잡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으로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렇게 VPN 우회를 통해서 사용을 할 때는 다른 SNS나 그런 거를 접속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접속 지역에 따라서 또 계정이 또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이 클라우드를 위해서만 이렇게 사용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용을 많이 안 해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확인했던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타임즈 기사에 의하면은 클라우드가 다른 체폿에 비해 환각 현상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유저들은 또 환각 현상이 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기능과는 또 다르게 나중에는 이미지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멀티모달 기능도 도입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기사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2를 출시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현재 많은 투자금을 또 받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기존과는 다르게 향상된 성능을 또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어떨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파일 위에 올려놓으면은 최대 5개까지 파일을 동시에 올릴 수가 있고요 각각은 이제 10메가바이트 이내에 파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F나 텍스트, CSV, 기타 그런 문서들을 읽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PDF 하나를 올렸는데 사실은 올리는데 좀 오래 걸려요 제가 줌을 통해서 강의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요약을 좀 해달라고 하고 싶어서 자 이런 문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해 달라고 명령을 내려줬는데요 영미권에 오픈이 된 만큼 한글보다는 영어를 잘 알아듣고요 물론 명령어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고요 자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네 미안하다고 하면서 액세스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할로시네이션이 좀 강하게 됩니다 뭐 비료에 주의하세요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 네 이렇게 또 엉뚱한 내용을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업로드 해 볼게요 이걸 누르면 이제 파일을 누르면 업로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자 위에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은 업로드가 됩니다 네 여기 화면상에 끌어다 놓으면 업로드가 되고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거 되는 동안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10만 토큰의 입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7만 5천 자의 단어를 수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기존에 채치 PT를 사용하면서 긴 문장을 넣을 수 없었을 때 좀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은 여기에서 좀 해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용량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수백 페이지 되는 그런 기술 문서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다섯 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서를 넣어서 그걸 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네 말하는 와중에 이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똑같이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PDF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CART에서 이제 받았던 문서인데 근데 그림하고 이런 문장들이 있던 PDF가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읽혀줬을 때 제대로 읽은 것 같습니다 역시 한글이 아니니까 이러한 요약 문장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뜨는데 이거는 아마 이 브라우저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번역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할로시네이션이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있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서를 읽어주고 분석을 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최근에 발표되었던 CHATPT에서 코드 인터프리터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복잡한 것보다는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문장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 영상에서 따올 건데요 예를 들어 13분짜리를 볼게요 보면은 이제 스크립트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죠? 이런 자막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자막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타임스탬프를 만들고 싶어요 보통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일이 구간 구간마다 가서 좀 제작하거나 하는 아니면 다른 노하우들이 있는 분들은 좀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를 만들어서 보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과연 13분짜리를 어떻게 구간을 잘 나눠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바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하면 바로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전환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타임스탬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줄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3분 짜리다 보니까 타임스탬프가 조금 길기도 할 거예요 이런 건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원하진 않기 때문에 다시 문구를 넣어줄게요 짧은 것들은 금방 만들어졌는데 일단 한번 끝까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점점 13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이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더보기란에 넣으면 더 복잡해지겠죠 이거를 가지고 또 축약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줄여달라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좀 길게 나왔을 때는 제가 해보질 않아서 한번 어떻게 되나 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줄여줬네요 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음 다른 명령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할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타임스탬프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하면 또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 나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타임구간을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묶어서 해달라는 그런 명령어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 한번 넣어 볼게요 네 그렇죠 원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간을 잘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빠르게 우리가 타임스탬프를 만들어 보는 게 목적이죠 이게 근데 괜찮은 게 아까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한글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한글을 가지고 분석을 해 줬다는 것은 또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까 PDF 같은 경우는 잘 분석을 못 해 줬는데 그러면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얘가 작업을 해 줬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또 한글로 바꿨을 때 잘 해 줬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네 여기다가 이제 해 보면은 자 미드전이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영상인데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스탬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편하겠죠 구분하기가 물론 정확하게 안 된 부분들은 내가 수동으로 좀 바꿔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초안을 마련해 줬다는 자체가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5분 이내 영상은 사실 기존에 채 GPT로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많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클라우드가 좀 편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화면에 들어가면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뭔가 이제 조언을 주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네 요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했던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뽑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압축 파일을 읽을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읽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어 가능하네요 한글도 가능하네요 네 한글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인식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속도가 좀 채취pt에 비해서 더 빠른 느낌이 들고요 자 보니까 이게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코드 사용은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개발자분들은 검토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코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기능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툴들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죠 물론 어떤 게 더 정확하게 구현을 하느냐 그 여부가 또 달려 있고요 네 그리고 하다 보면 끝이 없겠지만 이거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미드전이 프롬프트를 혹시 만들어 줄 수 있냐고 이 클라우드한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한글로도 이제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gpt4에서 알려준 내용은 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알려주긴 하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프롬프트로 딱 떨어지게 알려주진 않고요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학습을 하고 아니면 플러그인이나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명확하게 또 보여주긴 하는데요 이렇게 바로 이제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고요 클라우드2는 좀 많이 사용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네 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우리나라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 보고 싶어서 이거를 받았는데요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실패를 했고요 어차피 그리고 이 파일을 올리는 거가 이제 10메가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용량 잘 보고 올려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정책 문서 같은 경우는 안에 디자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순수하게 텍스트로 된 그런 기술 문서라든지 아니면 소설책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텍스트를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도 우회하지 않고도 접속이 가능할 겁니다 네 이렇게라도 먼저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고 따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네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또 좋은 내용 있으면 다시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